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 중에 북괴 김정은과 외무성의 인정을 받는 대사관이 있다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아니겠습니까? 왜 김정은이가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 중에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인정을 하고 또 높이 취하하겠습니까? 선물도 제일 많이 주는 것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지요. 또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근무한 외교 일꾼들은 번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외무성에서 승승장구를 하죠. 바로 최선희가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 벌크 캐시를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에는 작게는 6만 명 많게는 10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달러를 북한에 벌어서 바치고 있습니까? 그러니 북한 김정은이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칭찬을 하고 취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부터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지금 개박살이 났습니다. 왜 개박살이 났겠습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충격 사태가 터졌으며 대사관 직원이 중태에 빠졌고 또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 3명도 종족을 감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제 북송이 돼서 그 3명도 지금 당했습니다. 왜 이런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거겠습니까?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가수달에 북한 외교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사상 초유 이렇게 발칵 뒤집어진 적은 없다라고 저의 WTR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저의 WTR 소식통은 러시아 고위 간부들 북한 대사관에서 고함을 치며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북한 대책 세미나 수립하라 그러니까 괴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러시아의 간부들이 북한 대사관 일꾼들에게 온갖 육두문자 온갖 육두문자로 뒤집어 엎었다라는 소식 윤석열 대통령이 해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아시아 방송이 주러 북대사관 직원 흉기에 찔려 중태 지금 현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발칵 뒤집어졌으며 초비상상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이 어떤 괴한에게 당했는데 중태에 빠졌다. 과연 이 북한 대사관 직원을 중태에 빠진 앞뜨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현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들이 평양 외무송 거위 간부들에게 질타를 받고 욕을 먹는 건 먹는 건데 그 세 명도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서 한 명은 어떻게 됐다? 한 명은 처형이 되고 두 명은 지금 국가 보이성 비밀 감옥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소주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뭐 짱짱하죠 왜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모스크바 또 하바롭스쿠에 있는 영사관 영사관에서 계속 올해부터 터져 나오죠 사실상 작년도에도 작년도에도 러시아 주재 무역 일꾼들 북한 무역 일꾼들 두 명이 유럽으로 뛰었죠 작년도 러시아 주재 북한 무역 일꾼 두 명이 유럽으로 뛰면서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북한 김정은한테 보내야 할 달러 달러를 분산시켜 가지고 유럽으로 뛰었죠 그리고 작년도 4월달인가요? 작년도 4월달에는 이 하바롭스쿠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특히나 북한 노동자들 중에서도 그 노동자들의 여권과 와꾸죠 와꾸 그러니까 무역을 할 수 있는 와꾸를 뛰어주던 당 간부 이 당 간부가 북한으로 평양으로 보낼 달러를 통채로 또 어떻게 외화벌이를 했는지 그 서류도 통채로 들고 당 간부가 뛰었죠 그분도 아마 유럽으로 뛰었죠 사실상 북한 김정은의 벌 국회실을 벌어들이는 러시아지만 그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북한 노동자들이 탈출을 하고 북한 무역 일꾼들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탈출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주로 일어났느냐 바로 북한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딱 막아놓은 이 3년 새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북한 대사관이 사상 초유 발칵 뒤집어진 소식부터 하나하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북한 대사관에서 이런 충격사태는 처음 대패닉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드 통신가에 인터뷰했죠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 이후에 지금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 그 당시에 이 메드베데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번 진짜 열받았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 나라가 한국이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라며 텔레그램에 쓴 뒤 우리의 적을 돕고자 하는 새로운 열성과가 등장했다라고 당시에 푸틴 대통령의 가장 친구 총리까지 하고 대통령까지 했던 이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러시아를 뒤집어 벗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최근까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살상무기를 제공 가능성도 배제한다고 분명히 확인했다라며 그러면서 메드베데프 당시의 부의장은 북조선에 대한 최신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 한국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나라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면서 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당시에 큰 글씨로 적었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러시아를 발칵 뒤집는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갔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힘에 위한 현상변경 시도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당시에 하버드대 케네드스크로에서도 이야기했죠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위한 현상변경 시도로 나타난다며 윤 대통령은 그래서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한다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를 딱 정조주를 해놓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리키며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집밟혔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 태도의 결정판은 북한 이러한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 쪽으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푸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이 메드베데프 부의장과 또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딱 일직선상에 놓고 너희들은 한패야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죠 이때도 러시아의 타스통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적 기사를 뽑아냈는데 이때도 유럽에서는 뭐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치고 저렇게 러시아 푸틴을 정저준을 한 발언 김정은과 푸틴을 정저준을 해놓고 그냥 사정없이 싸대기를 후려친 한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라고 유럽 언론들이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과 5월달 6월달 소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가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죠 자 미국을 국빈 방문 후에 러시아 고위인사들이 이제 러시아의 고위인사들이 모스크바 북한 대사관을 긴급 찾았다라고 중국의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형식은 러시아와 러시아 고위인사들과 북한 대사들 외교 일꾼들과의 남조선 윤석열 외교 변화 북한 러시아 강력대처 좌담의 세미나 형식이었는데 먼저 연설을 시작한 북한 측 인사들이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자 북한 애들이 무슨 방안을 내놓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김정은이와 푸틴을 동시에 조격을 했는데 방안을 내놓지 못하자 러시아 고위관료가 이것저것 한국 정치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또 북한 대사관 인사들이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멍청하게도 북한 대사관 외교 일꾼들이 하는 말이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 장군님 앞에 설설 기어다녔는데 등등 이런 말을 러시아 말로 한 것이 화군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문재인 시대와 노무현 김대중 시대 육자회담 이야기를 꺼내자 러시아 고위관료가 괴성을 지르며 야 이 X땡땡아 이 XX야 제가 직접 텔레그램 온 거 보니까 러시아 말로 아주 쌍욕이 있어요 제가 못 하겠습니다만 러시아의 온갖 쌍욕을 쓰면서 야 야 야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이냐 당신들이 진짜 북조선 외교 최고 최고의 인사들이 맞느냐 너희들은 돌대가리다 돌대가리 그런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하겠다는 거냐 이 돌대가리 북한 외교관 아 새끼들아 라고 욕설과 괴성을 지르자 북한 대사관 인사들이 화들짝 놀라서 뭐라고 그런다 역사상 러시아 주재 북조선 대사관에서 이런 상스러운 상스러운 욕은 처음 대충격에 빠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고위 간부도 얼마나 깝깝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워딩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도 보낼 수 있다는 워딩은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러시아 고위 관료가 얼마나 깝깝하면 북한 대사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들을 만나서 좀 해봅시다 문제를 좀 해법을 찾아봅시다 이랬는데 문재인 때는 설설 기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현상 없었는데 또 여기에 노무현, 김대중 언제적 육자회담을 꺼내니 러시아 고위 간부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를 김정은의 핵문제를 중국, 러시아 공공의 적을 만들어버린 거죠 다음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주로 북 대사관 직원 흉기에 찔려 중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스크바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러시아 북한 대사관 차량 안에서 30대 북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건 13일 새벽 2시 타스통시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모스크바의 라트나야 거리에 주차된 북한 대사관 소속 폭스바겐 차량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37세 남성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슴과 복부 등에 자상을 입은 이 남성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피해 남성이 북한인이라고 밝혔으며 러시아 독립매체 바자도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 남성이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는 김모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범인이 누군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남성이 어떻게 공격을 당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건의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대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도적인 공격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주로 북한 대사관은 블라디버스톡에서 외교관 가족이 실종되는 등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25세의 북한 최고의 수재 유학생도 러시아를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에는 러시아 북한 노동자 9명이 집단으로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여기서 WTR 소식이 또 소상하게 소식을 덧붙였죠 현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들이 평양의 외무성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5월달 소식입니다 평양 외무성 소식에 밝은 R 소식통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올해처럼 악재에 싸여 벌써 책임 있는 외교 일꾼 3명이 북한으로 강제 소환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3명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모스크바에 있는 외교관일 수도 있고 하바롭스크에 있는 영사관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3명의 러시아 북한 대사관 외교 일꾼들이 1명은 처형되었거나 2명은 국가보의성 비밀 감옥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R 소식통이 전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제 그 소식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지금 북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역사장 작년하고 올해처럼 이렇게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이렇게 터져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계 김정훈이가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일꾼들 제일 많죠 한 280명은 될려나 어쨌든 김정훈이가 싹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왜 그동안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던 벌크 캐시 러시아에서 돈을 들여오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 러시아를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 WMD 팔아먹던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러시아 무역 일꾼들 북한 무역 일꾼들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무기 팔아먹어서 돈 쏠쏠히 벌고 있죠 어찌 되었든 지금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박살이 난 건 분명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너무 걱정하고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